오늘은 강원도 철원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짤막하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강원도 철원은 아주 멀리 있을 것 같지만, 서울에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동네입니다. 예전부터 고석정이나 제2 땅굴 같은 곳들이 알려져 있는데요. 최근에는 더 다양한 여행지들이 생겨서 가족이나 연인들과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1박 2일 동안 다녀온 곳들을 중심으로 여행지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철원 구경 중 일경으로 뽑히는 고석정입니다. 고석정은 한탄강에 있는 정자로 뛰어난 주변 경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고석정 주변으로 고석정 꽃밭도 있어서 봄과 가을철에 수많은 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. 고석정은 하나의 관광단지 느낌이 있어서 가보면 좋습니다. 그리고 고석정 통통배도 탈 수 있고, 아이들에게 인걱정에 대해 알려주기도 좋습니다. 철원에서 꼭 가봐야 할 고석정입니다. 고석정 바로 근처에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가 있습니다. 아직 공사 중인 횃불정만대와 함께 철원에서 떠오르는 관광지입니다. 물윗길 트레킹 지역이기도 하고요. 바로 근처에 송대소도 있어서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. 송대소 주상절리도 철원 구경 중 한 곳으로 빼어난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회색빛의 주상절리가 신기해 보입니다. 역시나 근처에 철원 구경 중 하나인 직탕폭포도 있어서 다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. 약간 규모가 작아 보이는 직탕폭포지만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답게 물소리가 우렁찹니다. 고석정 주변으로 다 함께 둘러보기 좋았습니다. 이어서 철원에서 아주 핫하다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. 한탄강 절벽을 따라서 만들어진 잔돗길 3.6km를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. 시간이 9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정말 운동도 되고 재미있는 트레킹 코스였습니다. 여기 근처에서 한탄강 랩부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랩부팅하는 분들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어 보였고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저도 다음에는 한탄강에서 랩부팅을 해보고 싶어집니다.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순담매표소와 드르니 매표소 두 곳에서 입장 가능합니다. 잔돗길은 다양한 길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루하지 않게 재미나고 뛰어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. 한탄강을 걸으니까 꼭 해외에 온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.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풍경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해주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. 여기는 철원에서 무조건 가봐야 하는 관광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백마고지입니다. 6.25 전쟁의 참상을 알 수 있고 철원평야부터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책이나 사진으로 보던 장소를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. 백마고지 이곳에 오면 애국심도 한층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과 함께 한 번쯤 가봐야 할 백마고지입니다. 백마고지는 평화통일의 길, 테마노선도 있고요. 저 멀리 보이는 백마고지를 실제로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해지기도 했습니다. 이외에도 철원에는 가볼 데가 많이 있는데요. 5일장이 열리는 동송 신철원, 와수시장도 가볼 만한 곳들입니다. 그리고 철원 구경인 산부영폭포나 외올대폭포도 볼 만합니다. 철원하면 빠질 수 없는 DMZ의 평화관광도 추천 코스입니다. 요금도 4,000원으로 저렴하고요. DMZ 두루미 평화타운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리고요. 자기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둘러보시면 됩니다. 하루에 4번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. 철원 여행하실 때 미리 스탬프 투어 준비해서 다녀도 좋고 철원 투어 패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